뭐 트로트 할 사람이야? 어? 네 아씨 말 돌리고 얘기하지 마 사람 지금 나 땀나는 거 봐라 제가 사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또 무슨 사주를 또 가지고 힌트는 전혀 없고요 생년월일만 드릴 건데 온라인상에 있는 생년월일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상관은 없겠죠? 그게 상관은 없지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까지 하면 진짜 좋지 근데 야 그러지는 못해서 정말 디테일이랑 차이인 거죠? 그럼 1995년 3월 3일 3월 3일생 강남제비가 나오는 해구나 여자입니다 여자랑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른손 내려주세요 3월 3진날 여 태어났으니 끼는 다분하다 이 사람이 사주였으면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5월보다도 내년에 가 더 좋은 저기 운세거든 더 좋고 만일에 공부를 이 사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이제 일했으면은 관직 은행을 갔다 저기서 공직 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은행을 갔다 다닌다든 아니면 뭐 회계사를 한다든 이런 사주야 그런 사주인데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는 끼가 굉장히 많아 근데 끼가 많은데 끼를 살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봐 여기서는 근데 시를 이제 정확하게 시를 앓으면은 더 이제 정확할 수가 있는데 스물여섯 살에 3월 3진날로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갖다가 끼가 굉장히 다분하거든요 근데 이 여친이 지금 성격은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야 성격이 그리고 이제 무조건 덮어놓고 이렇게 달려들지는 않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실속파라고 봐야지 실속파 실속파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그래도 실속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활력이 강해지거든 강해지는데 지금은 스물 네 살이라고 하면은 뭔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크게 갖다가 올라가는 사주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끼를 아까 끼가 높다고 했잖아 끼를 살려서 간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지금은 크게 올해가 이상하게 빛이 나와 빛 핵감 속에 묻혀있던 것이 이 사람이 이 끼가 올해 스물 여섯부터 지금 하반기인데 하반기 때서부터 뭐 이 끼를 발휘하려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3월 달이면 꽃이 피잖아 그치 새싹이 나오잖아 그거나 마찬가지로 핵감 속에 묻은 것이 나온다는 것은 얘가 이 끼가 잠작하고 있다가 뭐 이 학교를 다니고 이래 가면서 이제 활동을 많이 이제 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무용 같은 거 무용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거든 그렇게 하면서 이따가 뭐 피아노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면은 이 노래로 나온다 노래로 노래로 나와 자꾸 이상하게 음악죠 음악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근데 이 아가씨는 올해 스물 여섯이지만은 재능이 많고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마음은 여려 몸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마음은 열인데 끈기는 있거든 끈기 있어갖고 무언가를 누구만 같든 작심하고 나오는 사람 같아 어떤 큰 무대 막 이런데 갖다 조그만 무대에서부터 큰 무대로 올라가는 이런 사주거든 그런 사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년에는 저 내 몸으로 낙종수가 있어서 좀 닫혀서 한 스물 셋 이제 스물 하나 스물 셋 스물 넷 이 사이에 내가 좀 다쳐서 초반에는 이제 그러고 이따가 이제 핵감 속에 묻은 것이 나오는 해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뭐라 그럴까 이 미스 트롯 이걸 음악적으로 많이 나오고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음악적으로 많이들 나왔잖아 그렇지? 트로트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스물 인재를 살려봐야지 되겠다 해갖고서는 시작하려고 한다고 볼까 자꾸 사람들이 웅성웅성 있고 뭐를 시험을 보고 막 이래 앞에서 어? 그래갖고 1차 합격하고 어? 어? 막 그래 지금 어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갖고 뭐를 이제 준비하려고 있는 그런 시험 대상에 오른 사람 어? 그거를 지금 보이거든 어? 그러는데 이게 이 사람 음악하는 사람 아니야 노래 좋았잖아 어떻게 보이세요? 어?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 지금 가만히 이 사람 사진을 보는데 이렇게 우리 피디님 안고 있었잖아 네 안고 있는데 갑자기 스쳐가는데 여기다 무슨 누구맛 때문에 명함 이렇게 붙이고 기대 안고 있는 거 시험 보려면 시험 보러 가면은 가서 안고 있잖아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서 그래 어? 지금 그렇게 살짝 스치고 그러는데 어? 굉장히 어? 마음은 여리고 그러는데 당차다 이 사람의 당차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도 그래 어? 뭔가 얘는 뭐 자기 재능을 살리고 얘는 큰빛을 보겠다 그러는데 큰빛을 보겠다 근데 올해는 아니야 모든 시험 대상이야 이상하게 뭐를 저기도 시험의 대상이 되고 내년에 가서 이제 이렇게 크게 되는 운이거든 내년에는 이제 크게 펼쳐지고 활동력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음악하는 애 아니야? 노래하는 사람 아니야? 맞고요 어 근데 이거 지금 시험 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어 어 그 시험에서의 결과는 어떨까요? 시험에서의 결과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 들어가 합격한다고요? 응 들어가 그래갖고 들어갖고 이제 여러 사람을 제치고서는 가는데 어 이 아직까지는 근데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닌데 어? 이 아가씨는 이름이 날려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뭐 트로트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 수문이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매스컴을 달라고 텔레비에 딱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그랬는데 이상하게 화면에 잠깐 비쳤다가 말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크게 활동을 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야 여기선 지금 그렇게 크게 활동을 하진 않았다 근데 여지껏 이제 숨은 인재가 말하자면은 이제 나오는 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끼가 많아 끼가 첫째는 끼가 많고 그 노래 그 바이브레이션 막 이렇게 저게 하는 거 이런 게 얘는 이 저기가 이 감성이 풍부해 딱 보면은 응? 그렇게 나와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확 휘어잡는 이런 게 있거든 다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어 3월 3진날 태어난 사람들 사주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꼭 무슨 이렇게 관직을 갖고 있거나 뭐를 갖고 있거나 뭘 하나를 차고 있더라고 보면은 근데 어 노래를 저게 지금 뭐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 그러는데 이렇게 봤을 적에는 상위권에 들어가겠다 저 개인적인 욕심인데 네 뭐 어떤 대결을 하는 그런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네 등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 순위도 매길 수 있나요? 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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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우리가 이제 이사람 사주를 봐서 저기 하는 거고 거기에선 또 더 낳은 사주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 운이 따른 사람이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운은 따라주는데 이제 얼른 학교에 가서 이제 따지면 성적을 1등 2등 3등 이러잖아 어 근데 이제 알려주는 인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요번에는 만일에 실패를 본다고 해도 다음에는 우뚝 쓸 수가 있는 이름을 날리는 사주란 말이야 그러면 등꼭을 따지면은 뭐 10등 안에 갖다가 들을까요? 10등 안에 들어 쉽게 얘기해서 등수를 따진다면 10등 안에 들어 근데 한 뭐 요 5등? 6등? 5등 6등? 응 그 정도만 해도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위력이지 네 그러다 보면은 일단 매스컴에 테레비아 알려질 거 아니야 뭐 트로트 할 사람이야? 어? 네 아 씨 말 돌리고 얘기하지 마 사람 지금 나 땀나는 거 봐라 어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자꾸 화면이 저기하고 그래갖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렇게 쳐도 화면이 떨리잖아 마찬가지야 근데 점점 갈수록 갔다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저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저기 뭐 배우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연애적으로 배우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면은 뭐 연극 극악단에서 극단에서 갔다 오면 노래도 하면서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거 뭐야 거기서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꿈이 너무 커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싶은 그런 이 아가씨란 말이야 어? 근데 몸은 좀 약하다고 나오거든 근데 건강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에요 왜 너 뭐 내 저기 욕심에 어떻게든지 꼭 하고 말하지 되겠다고 막 그러다 보면 내 건강을 해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뭐 요번에 갔다 이렇게 이거를 나를 내 자신을 말하자면은 단상에다 올려놓는 거야 올려놓고 이제 활동력은 그 다음서부터란 말이야 그 내년서부터 활동력 많아요 많아 그니까 지금 희망이 갈 수 있는 사람 희망이 갈 수 있는 사람 홍지윤이라는 가수 가수라고 해야 되나 아직 뭐 정식적으로 데뷔한 분은 아닌데 이름이 누구 홍? 홍지윤이요 지윤? 지윤이요 윤? 네 근데 크게 가수 활동을 한 사람은 아닌데 네 여기서 크게 뭐 알리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저기 여기 나기는 스물하나 스물 두 셋 요때쯤 저기 낙정수 넘어져서 뭐 다리를 다쳤다든지 물을 다쳐 하체로 다쳤다든지 아니면 마음을 다쳤다든지 뭐 이래갖고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중단한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야 한 번 이제 자기가 자기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주저앉았다고 봐야지 그런데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따가 이제는 내가 뭐 이렇게 망인한테 알려지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지금 들어섰다고 나오거든 근데 잘 선택은 잘했다 잘했어 올해 스물여섯 아 올해 3월 삼친날 홍 홍지윤 지윤이요 지윤 네 홍지윤 지윤씨 열심히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기야 있지만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그냥 승승장구해서 꽃길 걷고요 1등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안녕 안녕